331쪽입니다 그 중간에 보면 요 하다가 우리 뒤로 넘어갔습니다 그죠 331쪽 중간에 보면은 그리고 인식과정은 모두 이 바왕가를 거쳐서 다음의 인식과정으로 넘어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그죠 아까 보신 396쪽 도표로 보면은 아까 제가 개콘서 때 한거 있죠 그죠 온문전양 안식 받아들이는 마음 조사하는 마음 결정하는 마음 자화나 영혼이 일어나고 그 다음 인식과정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중간에 다시 끼어듭니까 예 저 바왕가의 흐름이 있잖아요 그죠 존재지속심이 흐르다가 또 다른 대상이 나타나면은 또 뭡니까 그죠 오문전양 안식 등등해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하나의 오문전양부터 해서 그죠 영혼의 마음까지를 하나의 인식과정 으로 보면 되십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매 인식과정에는 뭡니까 바왕가가 끼어들어서 그죠 바왕가가 흐르고 그 다음에 뭡니까 또 다른 인식과정이 계제가 된다는 겁니다 왜 바왕가가 중간에 안흐르면 뭡니까 그 사람 그 한 개체의 존재지속이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과정이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재빠른 순간에 있잖아요 여러가지 인식과정이 좀 봤다가 귀로 들었다가 의문전양이 일어났다 이렇게 할지라도 그 사이에는 반드시 뭡니까 존재지속심이 끼어들고 계제를 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론적으로도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죠 한 개체의 존재의 흐름을 설명해 낼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죠 둘 넷 여섯째 줄쯤에 보면은 대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331쪽입니다 그 중간에서 밑으로 여섯 번째 줄입니다 자 대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재생경결식을 대상을 대상으로 한 바왕가가 지속된다 당연한 이야기겠죠 그죠 그래서 대상이 나타나지 않을 때는 재생경결식의 대상을 그 전생의 맨 마지막 자원화 과정에 일어났던 이걸 대상으로 해서 존재지속심이 흐르다가 대상이 일어나면 뭡니까 마음은 알고 집이 됐죠 그 대상을 알고 위해서도 인식과정 기능이 되었죠 그 한 과정이 끝나면은 또 존재지속심이 흐르다가 또 뭡니까 대상에 대해서 또 인식과정이 흘러가고 이렇게 뭡니까 우리 마음은 존재지속심이 흐르다가 대상을 인식하는 과정이 흐르다가 존재지속심이 흐르다가 인식과정이 흐르다가 이것이 뭡니까 복잡 다단하게 있잖아요 진짜 연결이 되어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비담마에서 이해하는 우리 삶의 흐름 한 개체 한 존재의 흐름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왕가가 지속되다가 어떤 대상이 나타나면 또 어떻게 됩니까 바왕가가 흔들리게 되죠 바왕가가 흔들리면 그걸 뭡니까 바왕가의 동료 이야기는 나도 하겠다 됐죠 그럼 뭡니까 흔들린 바왕의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끊어지고 재생인결식이 끊어지고 오문전양의 마음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그 끊어지는 건 뭡니까 바왕가가 끊어지는 순간이니까 바왕가의 끊어지면 에이씨 이야기는 나도 하겠다 됐죠 그죠 그 다음 뭡니까 우리가 이제 아비담마에서 보면 그죠 아무리 대상이 대포 소리가 빵 터진다 해도 있잖아요 그 소리나 외부적인 대상이 딱 물질이 있잖아요 일어나는 순간에는 마음은 그거를 결코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물질이 일어나는 순간은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부처님도 그건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으로 그림이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마음의 일어나면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지는 것이 길이가 같은 거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됐죠 그런데 뭡니까 물질은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서 머무는 시간이 길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질이 일어나는 순간하고 멸하는 순간은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 멸하는 순간 같아서 너무나 빠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머무는 순간은 길어서 16심 찰나 동안 머문다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됐죠 이것도 한번 바쁘십니다 이왕 볼거죠 384쪽 제일 밑에 한번 보십시오 384쪽 제일 밑에 보면 청정도로는 20장 돼 있죠 384쪽입니다 하나의 물질이 머물 때 16번의 존재지속심이 일어나고 멸한다 마음은 일어나는 찰나와 머무는 찰나와 멸하는 찰나의 길이가 모두 같다 물질은 일어나는 찰나와 멸하는 찰나에만 빠른 것이 심 찰나들과 같다 머무는 찰나는 길어서 16개의 마음들이 일어나고 멸하는 만큼 머문다 제가 방금 요거 그린거죠 그죠 요거를 그림으로 이렇게 보면 그렇습니다 마음은 뭡니까 일어나는 찰나하고 머무는 찰나하고 사라지는 찰나가 똑같다는 겁니다 길이가 됐죠 그래서 물질은 일어나는 찰나와 멸하는 찰나는 빠르고 머무는 찰나는 길어서 마음의 전체 16심 찰나에 해당된다고 그렇게 합니다 됐죠 청정도로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물질은 일어나는 찰나는 뭡니까 마음이 일어나는 찰나와 같이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부처님도 물질이 일어나는 찰나는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됐죠 그런 물질이 일어나는 찰나는 어떻게 됩니까 방한가가 하나 흘러가 버린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거를 지나간 방한가라 합니다 요거를 설명하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또 했으면 시간 없는데 그죠 다시 331쪽으로 갑니다 331쪽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입니다 그죠 밑에서부터 두 번째 줄입니다 자 방한가에서 중요한 또 다른 개념은 진화관 방한가인데 찾을 수 있죠 그럼 331쪽입니다 제 4장 6의 해설 1을 참조하기로 합니다 방금 요 부분입니다 그죠 그죠 4장에서 제가 방금 요거 설명드린 거 있죠 그죠 청정도론 그죠 그거 갖고 설명드린 그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뭡니까 한 사람의 개체를 존속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존재 지속심 원으로는 방한가라 합니다 됐죠 그죠 한 생의 최초의 방한가를 우리는 뭡니까 재생 연결식이라고 한 생의 맨 마지막 방한가를 죽음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 개체의 존재는 찰나 생 찰나 멸을 하면서 흘러가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332쪽에서 볼 3번 전향 있죠 전향부터 아까 말씀드린 여운의 마음 까지는 뭡니까 인식 과정에 게재된 마음입니다 됐죠 이렇게 흘러가다가 대상이 빵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방한가가 동료하고 방한가의 동료 방한가의 끊어짐 이렇게 해서 뭡니까 그 다음에 방한가가 끊어짐은 당연히 뭡니까 그 대상으로 향하는 역할을 하는 마음이 있겠죠 간단하게 생각해 주십시오 그 마음을 전향의 마음이라 합니다 전향의 마음에는 우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인식에는 오문인식과정과 의문인식과정이 있습니다 됐죠 우리 밖으로 우리 밖의 대상은 전부 눈기 코 혀 몸을 통해서 밖의 대상을 인식합니다 됐죠 그래서 문이 다섯 개지요 밖으로 향한 문은 다섯 개입니다 눈기 코 혀 몸 안이 빛을 쉰 그래서 이 밖으로 향하는 역할을 하는 마음을 오문 전향해야 합니다 됐죠 우리 뭡니까 이전에 있었던 것도 내가 인식하는 중요한 대상이죠 그렇죠 이전에 경험했던 거 찰나라도 직전 어제 그저께 이쪽으로 향하는 것은 문이 밖으로 안 나 있죠 우리 눈에도 안 보입니다 그거를 우리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만호의 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면적인 이전에 있었던 우리 마음의 대상으로 향하는 것을 우리는 의문 전향이라고 합니다 됐죠 다섯 개 문으로 향하면 오문 전향 이전에 있었던 것을 향하는 것은 의문 전향 됐죠 만호의 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향이란 332쪽입니다 밑에서부터 둘, 넷, 다섯째 줄입니다 전향이란 다섯 감각의 문이나 만호의 문 다섯 감각의 문은 오문 됐죠 만호의 문은 의문 됐죠 에 나타난 대상으로 마음을 향하게 하는 역할을 말한다 앞에서 말한 방안가가 끊어진 뒤 마음이 대상으로 향한 역할이다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전향에는 당연히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문이 두 개 있기 때문에 오문으로 향하면 오문 전향 의문으로 향하면 의문 전향 의문 전향 이야기는 나도 하겠다 됐죠 그렇죠 그래서 옥문 전향은 뭐고 의문 전향은 뭐고 설명을 해놨습니다 시간 관계상 넘어갑니다 그래서 특히 옥문으로 밖으로 향하면 우리가 인식 과정에 나타나는 역할은 다섯 개 중에 하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이 나타나죠 안식의 역할은 보는 역할이고 이식의 역할은 듣는 역할 비식의 역할은 냄새 맡는 역할 그건 뭡니까 설식의 역할은 맛보는 역할 그 다음 뭡니까 우리 신식의 역할은 감촉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접 대상을 인식하는 역할을 가진 마음 이렇게 해놨습니다 줄 끄고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 또 넘어갑니다 아까 다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오문, 다섯 가지 문으로 보고 듣고 이런 현상에는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중에 하나가 일어나면 그 다음 뭡니까 그 대상을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는 마음이 있겠지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인 마음이라 합니다 그럼 335쪽 위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대상을 놓치지 않고 잘 확인하여 받아들이는 작용 이야기는 나도 하겠다 됐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문인식 과정에만 나타나고 의문인식 과정에는 나타나지 않는 작용이다 그렇게 해놨습니다 차지 있죠 그것을 보시면 됩니다 그 받아들인 역할은 왜냐하면 의문인식 과정은 받아들이고 조사하고 결정하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있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러니까 직접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유념할 것은 받아들이는 마음, 조사하는 마음은 이건 뭡니까 오문인식 과정에만 있습니다 조금 이해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넘어갑니다 그럼 받아들인 건 조사해야 되겠죠 조사하는 역할을 하는 마음을 조사의 마음이라 합니다 336쪽 제일 위입니다 대상을 받아들여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조사하는 마음의 역할이다 이렇게 해놨으면 되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1번에 보면 결정하는 역할이죠 그죠 결정은 뭡니까 말 그대로 결정하는 겁니다 결정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아비담마에서는 여기서처럼 대상을 조사해서 결정하는 마음의 작용을 나타나는 전문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인식 과정은 이렇게 오문인식 과정이 있고 의문인식 과정이 있거든요 의문인식 과정에서는 의문전향의 마음이 오문인식 과정에서 결정하는 마음과 역할이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36쪽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이 결정의 마음은 의문인식 과정에서는 의문전향의 마음이 되고 이것은 자극만 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속행 있죠 337쪽입니다 속행은 밑에 나옵니다만 속행하면 뭐가 떠올라야 됩니까 업을 짓는 마음 옆에 직접 하나 적어놓으십시오 물론 다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속행입니다 속행은 업을 짓는 마음이고 업을 짓는 마음은 상자부 아비담마에서는 업을 지으면 반드시 7번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337쪽 밑에서부터 둘, 넷, 여섯, 일곱째, 여덟째 줄입니다 일반적인 인식 과정에서 자원하는 모두 7번 같은 대상을 가지고 일어난다 여기 줄 끊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결정된 대상에 대해서 마치 벼락치듯 재빠르게 그것을 이해하는 작용을 한다 됐죠? 벼락치듯 재빠르게 이해하는 작용 그래서 중국에서 옮길 때 속행이라고 있습니다 자원하는 재빨리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벼락치듯 빠르게 일어난다 그래서 속행이라고 옮기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두 번째 그 다음에 뭡니까 세 번째는 이 자원하의 단계야말로 의도적인 행위가 개입되는 것으로서 유익하거나 해로운 마음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업을 짓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죠? 됐죠? 그 다음에 성자들의 마음은 이것은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란들의 마음은 이것은 열반을 대상으로 하여 과위정대에 머무는 것은 그죠? 선의 아니고 과부에 속하는 무기의 마음입니다 이것은 조금 지나마 알게 됩니다 지금 모르신 분들은 뻥 이러하십시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몇째 줄 내려가보면 3238쪽 그래서 속행은 업을 초래하는 마음이오 업을 짓는 마음을 해놓죠? 그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자원하들에서 그래서 선이냐 불선이냐가 개입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됐죠? 그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38쪽 배 밑에 영혼의 마음입니다 인식 과정에서 맨 마지막에 나타나는 마음입니다 영혼의 마음은 왜 영혼의 마음이랍니까? 339쪽 이것부터 먼저 봅시다 339쪽 밑에서부터 이것은 자완화가 일곱 번 일어나고 사라진 뒤 바로 존재의 속심이 일어나기에는 대상이 너무 크거나 분명할 경우에 나타나는 마음의 역할이다 영혼의 마음을 하면 뭐가 떨려야 됩니까? 5만원 됐죠? 5만원 하니까 뭡니까? 이미 딱 싹 떨어져요 제가 개그 콘서트 했으니까 떨어져요 그죠? 그죠? 그래서 5만원 짜리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속행의 마음이 너무나 강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바로 존재식품으로 못 흐릅니다 그죠? 그래서 자완화가 너무 강해서 뒤이어 곧바로 방한가의 마음이 일어나지 못하고 두 번 단지 그 자완화의 대상을 대상으로 가서 일어나는 일전의 마음일 뿐이다 그래서 자완화의 뭡니까? 영혼의 마음은 일어나면 두 번 일어납니다 됐죠? 우리 속행의 마음은 일곱 번 일어난다 됐죠? 일어나면 일곱 번 안 일어나면 전혀 안 일어납니다 영혼의 마음은 일어나면 두 번 일어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정도론에서는 340쪽입니다 위에서부터 세 번째 줄입니다 마치 금유에서 배가 강을 건너갈 때 그 물은 갈라져 조금 뒤에서 배를 따라가면서 흐름을 따라가듯이 그와 같이 이것도 뭡니까? 강한 대상이 나타났을 때는 영혼으로 그 자취로서 남는다 이래서 그죠? 우리 초판에서는 작년까지 우리 초판본에서는 이걸 등록의 마음이라 했습니다 그죠? 왜냐면 영어로 레지스트레이션으로 옮겨서 등록의 마음이라 했는데 문맥상 맞지 않아요 그래서 청정도론을 보면 금유가 흐를 때 배 뒤에서 따라가면서 흘러가는 갈라지면서 흘러가는 물에 있으니까 자취가 남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혼으로 이렇게 옮겼습니다 우리 개정판부터 전쟁판부터 우리 영혼의 마음이라고 이렇게 옮겼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생의 맨 마지막 마음은 341쪽에 그죠? 14번에서 죽음의 마음이 해놨죠 그죠? 죽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마음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이것은 한 존재의 생에서 마지막 찰나에 일어나는 마음이며 이 마음으로 한 생명의 일생은 종결이 된다 이 죽음의 마음은 그 생의 재생연결식과 존재 지속심이 가진 대상을 대상으로 가지고 한 생을 종결짓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런 말씀 드리지만 이 세 가지 마음은 성질은 똑같습니다 그죠? 그죠? 한 생의 최초의 존재 지속심이 뭡니까? 재생연결식이고 한 생의 맨 마지막 존재 지속심이 죽음의 마음입니다 성질상 이 세 개는 똑같습니다 이 세 개가 똑같다는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대상이 같다고 이야기하면 되죠 그 전생의 마지막 자원화 과정에서 일어난 업이나 업의 표상이나 태어날 곳의 표상 세 개 중에 하나가 나타나는데 그거를 대상으로 해서 한 생에서 똑같은 성질 똑같은 종류의 마음이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요렇게 존재 지속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죠? 청중도로 보면 342쪽입니다 342쪽 위에서부터 네 번째 다섯 번째 줄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존재 태어날 곳 머뭄 거체에서 윤회하는 중생들에게 마음의 흐름은 끊임없이 계속된다 아라한과를 정득한 자의 경우 죽음의 마음과 더불어 이것도 끝난다 됐죠? 아라한이 아닌 존재들은 뭡니까? 전부 그죠? 이 존재 지속심이 그죠? 죽음의 마음으로 끝나면은 그것이 뭡니까? 그죠? 또 다음 생의 그죠? 또 최초의 재생경결식이 일어나서 또 그것이 한 생에서 그죠? 존재 지속심으로 흘러가고 이렇게 해서 그죠? 끊임없이 존재은 지속되고 흘러가는 것이 불교에서는 윤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죠? 여기서 게재되는 역할에 우리 14가지 역할에 게재되는 마음을 343쪽 도표 있죠? 그죠? 이 책은 도표가 중요하다 그죠? 343쪽 도표를 집에서 한번 살펴보시고 이게 이해되면은 이 부분은 완벽하게 이해가 된 거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막 그냥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해설에 보면 그죠? 344쪽 해설 쭉 해난 거 제가 전부 방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거를 여기 좀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면 거기서 344쪽 해설에 보면은 재생연결, 존재 지속, 죽음의 역할 세 가지를 똑같이 해서 보고 있죠? 그죠?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보면은 인식과정이 게재되는 것으로 345쪽 몇 미터 보면 전향하는 역할이 되죠? 여기서부터 인식과정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46쪽 보고 듣고 이거는 전호식의 역할이고 그죠? 그 다음에 받아들인 역할 조사하는 역할 결정하는 역할 됐죠? 그죠? 그 다음에는 업을 짓는 속행의 역할 그 다음에 뭡니까? 대상이 강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영혼의 역할까지 일어나고 그죠? 이렇게 우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음의 역할 14가지는 살펴본 거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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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